안녕하세요.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? 많이 받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. 구독자 수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, 그 다음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오락친구TV의 구독을 올려서 대한민국의 와인 문화와 건강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 레드와인 한 잔으로 폴리페놀 한 잔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클러치백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이 시간에는 폴리페놀에 대해서 와인과 건강에 특히 왜 레드와인에, 레드와인이 건강에 좋냐. 그러면 이 레드와인 물질 중에서는 레드와인의 그 씨하고 껍질에 이 항산화 물질이 98%가 있다고 했잖아요. 레드와인에는 이 씨하고 껍질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떤 물질이 있냐.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. 폴리페놀이라는 유기화합물이 있어요. 폴리페놀. 유기화합물이에요. 이 폴리페놀의 분자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. 폴리페놀은 알다시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. 육각형의 변젠이라고 그러죠. 변젠 구조에 OH계가 하나 있는 게 페놀입니다. 옛날에 구미의 페놀 사건. 이것은 공업용이지만 이게 OH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면 이걸 폴리페놀. 항산화 물질이 되어 있죠.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냐.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예요. 붙어서 OH, OH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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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쪽으로 붙어 있는 거죠. 다양한 폴리페놀이 있습니다. 안토시아닌도 있고 키터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어 있죠. 다양한 폴리페놀. OH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폴리페놀이 이게 폴리페놀입니다. OH가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다양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, 세 개, 세로, 가로 이렇게 있는 거죠. 이게 폴리페놀 함량인데 여기에 색소가 안토시아닌 색소입니다. 이 폴리페놀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는데 이 폴리페놀은 알칼리성을 띄고 있습니다. 그래서 OH 마이너스 기의 활성화가 된 거죠. 이것을 하이드록시, 아까 옥시겐 레디칼은 활성산소라고 했죠. 이것은 하이드록시 레디칼입니다. 레디칼. 그래서 OH 마이너스 기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이 어떻게 몸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가.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.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.